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캣입니다. 오늘은 이번에 제 친구 뽐미가 제작에 참여한 이니스프리 음영 정석 팔레트 총 4가지가 나왔는데요. 쿨톤인 저는 2호 화사 음영과 3호 무드 음영 두 가지를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. 쿨톤이니까 이거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영상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각각 팔레트의 발색과 특징, 주의할 점은 어떤지 다 알려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.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. 고고! 먼저 2호 화사 음영이에요. 이름답게 화사한 아주 은은한 음영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팔레트예요. 아주 쿨한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노란 피부 쿨톤 중 너무 극쿨 컬러가 안 받는 분들도 편안하게 사용하기 좋은 구성이에요. 음영 컬러가 5개, 슈머 글리터 2개, 적당한 글리터 1개, 살짝 화려한 글리터 1개의 구성이라서 확실한 음영 메이크업을 원하는 분들보다는 은은한 음영 메이크업이 어울리시거나 원하시는 분들에게 더 취향일 것 같아요. 애교살 그림자 그리기 좋은 색도 있더라고요. 특히 이런 은은한 팔레트는 막 사용해도 좋아서 회사원 분들이나 10대 학생들에게 추천해 드려봅니다. 22호인 제 피부에서는 진짜 은은하게 거의 안 바른 것 같은 음영이 나왔지만 13호에서 21호 피부에서는 좀 더 티가 날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허옇게 뜨는 베이스가 없어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. 글리터들은 브러쉬보단 손가락으로 발라야 밀착력이 확 좋아지니까 이 점 참고하세요. 그래서 이 화사 음영 팔레트 같은 경우는 여름 쿨톤 라이트나 트루가 둘을 사용하기 좋고 뮤트 톤도 그냥 나쁘지 않게 두루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겨울 쿨톤인 저한테는 그냥 내 피부색하고 비슷하니까 나쁘지 않네 정도였는데 저는 조금 음영이 확 들어간 걸 좋아해가지고 이 다음 팔레트가 좀 더 취향이었고요. 그리고 컬러가 몇 가지는 조금 쿨한데 나머지 뉴트럴한 것도 있어서 웜톤 분들도 약간 핑크빛 또는 그런 화사 음영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나쁘지 않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 다음은 3호입니다. 3호 무드 음영이에요. 예쁜 회색과 모브, 모브 핑크 컬러를 즐길 수 있는 팔레트예요. 사용하면 오호호 하는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. 이 적당함이라니. 개인적으로 페리페라 워쉬드 모브와 아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이 무드 음영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. 이 두 번째 컬러가 발색을 하면 좀 회색빛이 많이 올라와요. 회색빛이 많이 올라오면 멍들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컬러는 조금씩 사용하는 걸 추천해드리고요. 이게 전체적으로 보랏기가 좀 있어요. 근데 이 보랏기를 좀 중화시키고 싶다면 이 가운데 컬러가 갈색 컬러거든요. 얘랑 같이 이 보랏기 도는 애들을 섞어서 쓰면 이 보랏기가 중화가 됩니다. 보라 역시 너무 많이 올라오면 멍들어 보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떤 쿨톤 피부에는 또 아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꼭 얘랑 섞어 쓰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흐린 컬러 위주라서 여름 쿨톤 뮤트톤이 제일 사용하기 좋고 라이트톤들은 은은히 사용하면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. 겨울 쿨톤 분들도 그냥 데일리 음영으로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다만 회색과 보랏기가 있어서 노란 피부 쿨톤 중 극쿨 컬러가 안 받는 분들은 2호 화사 음영을 더 추천할게요. 얘는 글리터는 하나뿐이라서 정말 무드 있는 음영을 하기 좋은 팔레트라서 글리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2호 화사 음영을 같이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은은한 베이스와 중간 음영 적당히 어두운 음영이 있어서 아주 진한 세미 스모키나 확실한 진한 음영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이런 메이크업을 메이크업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죠. 얘는 초보자들을 그냥 휘뚜루 막뚜루 막 사용해도 예쁜 쿨 뮤트 음영 메이크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팔레트라서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역시나 글리터도 손가락으로 바르는 거를 더 추천합니다. 눈치 채셨겠지만 제가 지금 한 게 3호만 가지고 사용을 한 거예요. 1채 2호와 3호 메이크업 둘 다 아이라인은 사용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저는 이 가장 어두운 섀도우가 아이라인 대용으로 쓰는 걸 좀 좋아하는데 둘 다 제일 어두운 섀도우가 아이라인 대체로 쓰기에는 조금 연했고 음영으로는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. 이렇게 이니스피리 신상 팔레트 2호와 3호 쿨톤 팔레트 두 개 다 리뷰를 해보았는데요. 우리 보석이 분들의 궁금증이 좀 완화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좀 참고가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안녕! 뿅!